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꽃 소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혜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꽃을 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퇴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들지 않고 생활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매력에 끌리게 되어서 춘천에 오게 될 이후로부터 지역 마켓을 시작으로 이렇게 공방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일반 꽃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일반 꽃집과는 다르게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이용한 리스나 작은 꽃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래도록 꽃 장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게 되시면 생활 질감을 그대로 간직한 꽃 소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공지천도 있고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작은 소품 하나로 평범한 일상은 특별하게 지친 하루에 꽃 힐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소품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우리 집에 놓을 수 있는 소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꽃 소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